이번 앨범에 또 이룬군하고 현식군하고 자작곡도 넣었다면서요? 아 예예 그럼 그 얘기 좀 해줘요 어..현식이 형 뭐죠? 전 앨범에 이어서 이번 앨범에도 수록을 했는데 제 곡은요 저희 보컬라인 아아아아아아아 네 명이서 부른 노래 몰라라는 보컬라인? 제가 아끼는 애들이죠 네 하하하하하하 노래하네 창결이 형 예 대결을 펼쳤었던 예예 하하하하하하 몰라란 몰라란 네 좀 느린 템포의 아 네 느린 템포의 발라드구요 슬픈노래에요 아 슬픈노래에요 그럼 이룬군은 어떤 곡을 썼어요? 이제 저는 랩라인 노래를 썼거든요 랩라인 하늘이 형 라인이네 하하하하하하 맞네 그래서 신나는 노래는 아니구요 좀 감성있는 R&B풍이고 그래서 저희 누나 친누나가 주인데 가수 아 예예 그래서 피처링을 해줬어요 아 진짜로? 네 우와 주씨가 직접 피처링 해주고 네 그래서 아 보컬라인은 안 썼네 아예 네 하하하하 이쪽은 저희랑 다른거고 하하하하 저기에요 저 저희랑 다른거고 아 얘네도 귀여워 그래서 만들었어요 네 저번 앨범에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뭐 그 한 번 들려주세요 네 이 곡이 몰라 네 아 제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잠깐 듣고 얘기해볼까요? 네 잠깐 들으면서 네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또 난 너를 만났어 정말로 함께 있는 것 같아 난 너무 행복했어 그러다 눈을 떠 네가 없어 꿈이란 걸 알고 그래도 다시 느끼고 싶어 또 다시 눈을 감아 나는 아직도 혼자가 익숙치 않아서 배가 고파 밥을 먹어도 그게 무슨 맛인지 몰라 너는 아직도 내 맘에 살고 있어서 돈을 벌어도 왜 버는 건지 내가 왜 사는지 난 몰라 네 왜 왜 왜 너를 못 믿는지 왜 왜 왜 내가 왜 사는지 왜 왜 왜 왜 왜 너를 못 믿는지 I don't know, no, no, no Why, why, why 내가 왜 사는지 잘 지내냐고 별일 없는 좋은데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, 이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. 아아, 아아, 열심히 해, 아아. 오늘 나가면 남은 저작권 100원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어, 맞아요. 9780님. 감성적인 멜로디에 몰라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앞으로도 곡 많이 써요 매일 쓰고 있어요 자 요곡은 우리 기룬 은혜 노래에요 직접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곡 다 듣죠 그냥 들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아니 노래를 제목이랑 제목이 넌 나의 천사구요 이제 뭐 너와 만나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달콤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되게 말하듯이 얘기하는 노래에요 피쳐린 함께한 가수 주 함께했습니다 비투비의 넌 나의 천사